전하께서 그토를 기다리시던 헌사임을 아시지 않습니까? 20년 전 이 집을 떠났던 물건이 왜 여기 돌아오느냐는 말이다! 여긴 우리 집인데 누구한테 사는지 이원수라 했던 것 같은데 일은 어쩌면 좋으냐? 우리 의성군이 총에 있다고 할 것인지 들어봅시다 본인을 취소시켜주십시오 의성군이 문제인데 의성군이 취소시켜주십시오? 본인도 알고 있지 않나? 같은 학평촌 출신을 합니다 의성군이 취소시켜주십시오